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돈 엄청 썼지 이거. 뉴스 3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COP26 합의문 초안이 나왔죠. 네. 끝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사실 이게 몇 나라가 합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미국과 중국이 어떤 입장이냐. 그래서 사실은 기후정상회담도 불청하고 그래가지고 로마도 안 가고 이렇게 돼가지고 야 이거 파토났다 저거.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갔는데 어쨌든 좀 깜짝 합의가 어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세계 1, 2 탄소 배출국이죠. 중국과 미국이 영국 글래스 웨셀린,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통상 COP26이라고 하죠.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두 나라의 공동선언문이 나왔다라는데 의미를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공동선언이라는 게 뭐 그렇잖아요. 정상회담 한 다음에 공동선언이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서 정상회담에 성과가 있었냐 없었냐. 통상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내용이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내용 그거를 떠나서 일단 공동선언이 있었다. 그래서 존 케리 미 기후특사와 쇠 전화 중국기후협상대표가 별도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2015년 파리기후협약의 온도 목표 달성에 필요한 배출량 감소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 정도의 결론을 도출한 걸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내용은 COP26에 합의민 초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충 담겨 있겠습니다마는 미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중국의 기후조치 속도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미국과 중국이 함께 노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케리 특사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미국은 니네 뭐 말로만 하는 거지. 이게 진짜 의지가 있니? 그래서 이 공동선언에다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하는 것 정도의 공동선언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쇠 전화 중국 대표는 양국 모두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세계적으로 치진 노력과 파리협약의 목표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 잘못만서는 아니다라는 거죠. 양국 모두 이런 그런 괴리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국가 상황과 관련 기후 행동과 협력을 공동으로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글래스고 회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대가 있었고 그 이후에 친환경 관련 에너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이게 만만치 않네. 그냥 일사불란하게 바이든이 주도하고 또 유럽에서 당연히 동의를 하고 중국도 어쩔 수 없고 인도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기후 문제에 관한 정해진 미래고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중국과 인도가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극명하게 다른 나라들 아닙니까? 중국은 굉장히 대척점에 있고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 쪽에 굉장히 가깝게 가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국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기후 문제의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그 노정이 그렇게 노정이 돼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게 모든 나라의 이해를 한 번의 회의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을까? 국내 문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에 관련된 이런 아젠다는 계속해서 역동성을 가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아마도 미국은 ESG의 인바이오먼트 기후 문제를 비롯한 환경 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매우 압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중국이 어떤 스탠스로 대응하는지가 관건인데 사실 명분 있는 일을 해야 되겠죠. 중국 사람들의 건강 문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중국도 속도 조절을 할 뿐이다. 그래서 그쪽으로 큰 방향을 튼 거에 대해서는 다 합의하는 사항 아닌가. 그래서 초안을 보면 아직 최종적인 것은 아닌데 부자 나라들이 기후 원조로 가난한 나라들에게 매년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17조 정도를 지원하고 그 절반을 지구 온난화 적응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지구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2030년까지 줄인다는 유엔의 세 가지 주요 목표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난항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합의문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거기에 참여했던 분을 한번 모셔서 현장의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의 예상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CFP 26 여기에 참여하신 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매우 비중 있게. 고맙습니다. 강환국 작가 책이 베스트셀럽 모양이에요. 어제 1등 했어요. 교부에서. 오늘 새벽에도 아마 실시간에 굉장히 성적이 좋은 것 같아요. 전에 썼다고 전에 쓴 책이라고 제목은 얘기하는데 그것도 4등이더라고요. 진짜 부럽대. 아주 매력 있어요. 오늘 캐릭터가. 조만간 한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CFA 레벨 3 통과한 분이에요. CFA라고 이쪽 세계에서 제일 정통 있고 어려운 국제 자격시험이 있거든. CFA? 공인 무슨. Certification Financial Analyst 이런 거 아닐까? 재무 분석사. 우리나라 게 아니고 글로벌. 옛날에는 그거 하면 대리 승진시켜주고 그랬어요. 진짜로. 시험 보고 와서? 시험 통과하면. 그래요? 그만큼 어려운 시험이라고. 그냥 귀여운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분이. 너무 귀여워. 두 번째 뉴스도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반도체 자료고 했었었는데 이거 다른 나라들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또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뭐. 그런데 미국이 제출하라고 하면 다른 나라라는 게 어디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프리카 어느 소국에서. 내세요. 이거 되겠어요? 예를 들면 호주에서 내세요. 이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호주가 반도체 사는 거 사겠어요. 그럼 중국에서. 똑같은 거 내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 미국 정보기술산업위원회 itic라는 데가 있는데 미국 당국이 9월에 반도체 업계 공급망 자료를 이번 달 8일까지 제출하러 해서 다 냈잖아요. 사실 중국 빼고 다 냈는데 이런 정부의 요청은 민감성 탓에 다른 나라 정부들을 비롯해 전 세계 반도체 산업 이해 당사자들에게 걱정스러운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도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보 제공에 대해서 업계가 이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될지 또 누가 접근하게 될지에 대해서 투명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다라는 게 우려점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유럽의 주요한 나라라든지 혹은 지금 얘기하고 중국이나 이런 데서 세계 최대의 반도체 수익이 중국 아니에요. 갖고 와봐. 갖고 와봐라.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반도체 업계들이 안 내면 이럴 거 아니에요. 미국에는 왜 줬는데. 그럼 명분이 축적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불편한.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부각되고 있지 않은데 사실은 중국은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고 또 미국의 상무부 같은 데서는 중국 이게 자발적으로 낸 건데 왜 니네들이 그러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이제 산업부 장관이 지금 미국에 가 있거든요. 레이몬드 미국 상무부 장관을 어제 만났는데 분위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도 할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장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한 번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회적이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기적으로 계속 내라고. 그래서 이제 레이몬드 미국 상무부 장관도 그렇습니다. 이거 한 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봉합하는 정도의 분위기가 나왔고 그 틈에 우리는 한국의 철강 커터라든지 이런 문제도 잘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두 장관의 어떤 회담의 분위기는 미국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날을 세웠고 한국은 약간 이거 한 번만 하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연출됐다라고 이제 외신이 전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놓고 보니까 딱 그 타이밍에 뭐가 있었냐면 어제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게 요소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소수는 어디서 100% 수입하냐? 중국에서 100% 수입했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통관 절차에 심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중국에서 어쨌든 그 부분을 조금 열어준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달 치는 이제 걱정 없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 달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화상으로 오지만 이제 저걸 이제 회담을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반도체 문제도 그렇고 요소수 문제도 그렇고 이게 우리하고 직접적인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이 양국의 어떤 조치에 의해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반도체도 그렇고 한국의 어떤 자동차 산업 같은 것도 그렇고 이쪽 저쪽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러브콜 또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이게 교차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걸 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심리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런 관계의 설정 과정에서 미국에서 받을 건 우리가 받고 중국에 더 취할 신리는 우리가 또 취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잘못하면 이쪽 저쪽에서 그냥 계속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뺨을 맞는 동네북처럼 동네북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쨌든 우리 정부가 내년 3월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다른 정부가 또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하겠습니다만 남아있는 5,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런 외교라든지 이런 통상 전략을 구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오비일학 같은 거죠. 한국산자분증관이 가서 그런 반도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슬쩍 또 열어주는 거죠. 요소수. 이게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발적으로 나온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게 여겨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 수입 품목의 70%인가요? 그게 한두 나라에 집중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요소수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제2, 제3의 요소수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도 공급망에 대한 어떤 확보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어떤 원료 같은 거 사는데 어떤 나라가 싸면 그 나라에 거의 다 살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요소수. 하여튼 이번 달 하순에 중국에서 꽤 많은 양인지 아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 치랍니다. 두 달 치. 일단은 급한 불을 끄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제 팬데믹 발생이 거의 2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뉴욕 직장인들의 한 4분의 1, 3분의 1 이 정도만 출근을 이전처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뉴욕에 자리 잡고 있는 188개, 188개 대기업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해서 뉴욕 파트너십이라는 데가 최근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전체의 28%만 사무실로 복귀가 돼 있다는 거예요. 출퇴근 28%만 하고 이것도 내년 1월까지 사무실로 복귀할 거다라고 답변한 비중도 49%, 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도시들의 사무실 복귀율이 대부분 이럴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런 팬데믹 상황이 당연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습니다마는 쇼핑몰이라든지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위드 코로나가 확실히 돼버렸는데 사무 공간에는 여전히 28%만 출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택근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건데 대충 이런 것 같아요. 향후 설문조사 결과 고용주의 3분의 1 이상은 향후 5년간 뉴욕이니까요. 맨하텐 내 사무실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13%는 뉴욕 내 직원 수가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와이가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몰리고 또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콜로라다주의 덴버 같은 도시들 환경이 좋잖아요. 이런 데로 가서 재택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뉴욕의 그 비싼 아파트에 살아야 될 하등 이유가 없죠. 사무실도 안 나가는데 그렇죠? 주차도 안 되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이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뉴욕 사무실과 근로자 수를 종전처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재검토가 일어날 것 같고 현재 뉴욕 내 공실률, 뉴욕 내 사무실의 공실률이 18.6%인데 이게 30년 내에 최고치랍니다. 그래서 뉴욕시 통계를 보니까 뉴욕 내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현재 286억 달러 정도인데 전년 대비해서 16.6%가 하락했다는 거예요. 전년 대비해서도? 네. 전년 대비해서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뉴욕시 자료니까. 그러면 이게 재산 가치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뉴욕시의 재산세 수입은 총 17억 달러로 쪼그러들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 뉴욕시 재정에 가장 중요한 게 재산세 수입이거든요. 이거 이제 카운슬에서 시에서 받는 건데 상업용 부동산이 또 재산세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세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뉴욕과 같은 대도시의 이런 공실률의 급증과 공실률이 급증하면 당연히 그 건물 가치는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글로벌 대도시의 재정을 압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됐고. 설문조사 내용의 또 다른 거는 내년 1월까지 주 5일 근무 체제로 사무실로 복귀할 것이라는 답변이 13%에 그쳤고 주 3일 사무실에 나갈 것이라는 답이 33%. 주 2일 근무가 15%. 주 2일 근무가 7%. 이게 우리도 주 4일을 하냐 마냐 이런 논의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어쨌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거는 굉장히 예전처럼 Monday to Friday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굉장히 없어진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 5일이 13%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부동산에 대한 대도시 부동산에 대한 상업용 건물에 대한 단면을 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회복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상업용 부동산을 대도시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리치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부동산에 대한 상업용 부동산이 만약에 이렇게 굉장히 크게 빠지는데 반대로 그러면 그 도시에 있는 거주용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아까도 그랬지만 뉴욕 시민들이 준다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주는데 뉴욕시에 집값이 고공행진을 한다. 이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 설문조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향후 5년 내에 22% 뉴욕의 금융회사들이 가장 많으니까 금융회사들이 뉴욕 내 인력을 감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인력도? 실제로 헤드쿼터의 그 비싼 땅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은 뉴욕에서 근무시켜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서울은 그런데 왜 안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시원하네. 서울은 글쎄요. 서울은 출근 안 한다는... 아니 공실은 꽤 있어. 사실은. 사무실 공실이. 사무실 공실도 있고 샵 있잖아요. 샵. 샵들은 뭐 공실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 때 훨씬 더 서울로 와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 그렇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기도 우리도 주 5일 근무제를 하고 있으니까. 한프로TV도요. 주 7일인가? 토요일 1일도 우리는 나오니까. 어쨌든 뉴욕의 어떤 글로벌 가장 큰 도시인 뉴욕의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런 직장 생활의 어떤 패턴의 변화. 그러면 우리가 줌이라든지 이런 걸 위드 코로나 되고 왔다 갔다 하면 없어요. 물론 그 주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참 우리 오픈스튜디오에 한 분 오셨는데. 싱가포르에서 오셨는데 HSBC 은행을 다니신데요. 1년 4개월 동안 한 번도 회사를 안 갔대요. 안 간 게 아니라 못 가요. 못 나오게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재택근무만 하셔서 삶의 실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렇더라고. 우리 가족 중에도 미국에 있는 친구가 회사를 안 나가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야. 힘들어요, 오히려. 오히려. 신입사원이니까. 회사 가서 사람도 사귀고.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야. 동네 친구 사귀어야죠. 미국에서는 동네 친구 사귀기 쉽지 않지. 어쨌든 뉴욕의 상황이 그렇고 이거를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한 번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투자의 관점에서도 한 번 환기해 보실 만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뉴스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박근형 차장의 인사이트를 한 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옵니다. 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 3프로티비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티비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티비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